생태같은 우리 자식들은 지금 원점 타격한다고 신원식이 뻥카만 날리고 있는데 그게 원점 타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전쟁이 나거든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특히 지금 군 부대 주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겠다. 원산에 있는 데에서 한 13군데에서 수소를 주입하는 데를 확인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철부지 같은 소리예요. 뭘로 어떻게 타격을 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 부대원들 영정사진 찍었어요. 이런 말들. 접경지 군부대에 막내 아들 보내놓은 어느 어머니가 전원에 엄마, 우리 부대원들 영정사진 찍었어요.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아니, 이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의례적인 거라고 해요. 하면서 놀란 엄마를 다독였다, 아들 말에. 제가 이거를 우연히 보고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영희 위원장 얘기였어요. 자기 동네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이야기였고 이 글에 이제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댓글에 써서 올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네들은 잘한다. 신원식이, 윤석열이. 이런 자들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공무원인 겁니다. 그래야 세금 받고 먹고 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겁박해서 뒤로 챙기려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공무원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군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래요. 군 장비가 좀 파손됐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군 장비 파손이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투 손실, 비전투 손실. 그거는 알죠. 그 내용은. 그러니까 전투를 통해서 손실되는 경우, 또 전투를 하지 않았는데 손실되는 경우. 그런 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이 단어를 알게 된 게 98년도입니다, 여러분. 98년도에 제가 당시에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이라고 하는 육군 중위. 판문점 241GP 3번 벙커에서 자신의 관자놀이에다가 총을 쏴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쓰리스타. 이렇게 썼지. 아니, 아니. 권총으로. 권총으로. 네. 쓰리스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장군의 아들도 자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방부가 특별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군의문사를 최초로 조사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제가 당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활동가로 일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제가 조사단으로 위촉이 돼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국방부의 그 조사기록을 보러 가 보니까 국방부의 정문에 크게 현수막이 하나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었냐면 비전투 손실 예방의 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게요. 전투로 하다가 군인이 죽으면 전투 손실, 안전사고, 자살,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이러면 비전투 손실. 그래서 군인이 죽으면 전투가 아닌 다른 사고로 죽으면 손실로 처리하는데 그게 비전투 손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이거를 주진우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으로 다시 10년 만에 바꿔놓은 충격적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정영준님께서 와, 놀랍네요. 나라를 위해 전사한 소중한 목숨을 물자로 취급하다니. 임성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령을 내리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 이 인식과 주진우의 인식이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게 일본 놈들 생각이에요. 신원식이 박격포를 쏘고 불발탄 폭사로 처리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군인의 죽음을 자기네들이 순직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지금의 이 상황 문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하늘이여 유일한 땅인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죽었는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리고 자기는 군대도 가지 않고 그리고 그 군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놈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급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이 세상이 저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주진우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주진우 아들도 군대 안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94년도 국적이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 국적. 진짜 대한민국 겁나 골대린 나라인 게 가수 나부랑이한테는 국적을 갖다가 포기했다고 지금 몇 십 년째 못 들어오게 하면서 공직자들의 자식새끼들이 외국인인 건 다 참고 지내요. 그건 말이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군을 안 가고 공직자 자식새끼들이 미국인이고 일본인인데 그러면 미국,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을 할 때 지난 10년간 국적이탈과 국적변경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은 국적이탈과 국적변경자들이 2만 7천 명이었어요. 그 숫자는 점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일반 서민의 자식들은 지금 영정사진 찍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는 거. 이게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끼 데려가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놈이 혐의가 없다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임성근이?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허위사실 공개 주장에 민형사상 권리구자 조치할 것. 모든 유튜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 뭐 크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뭘 알려드릴 거예요. 모르게 해! 자, 이 문자메시지는 그간... 그러니까 지가 다 모니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한 모든 유튜버들을 전부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자, 유튜브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즉시 다 보냈대요. 전 처음에 이 내용을 받고 이게 받은 문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게 진짜일까 하고 검색해봤더니 진짜 기사로 다 나갔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뭐 방송에서 어저께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단장이 이른바 국장급, 2급에 상당하는 건데 현직 공직자예요. 공직자예요. 어떻게 이런 문자를... 아니, 그냥 내려와. 별대고. 공무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김재종 씨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공무원은 내가 공적인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겠다고 서약한 사람만 공무원이 된다고. 그런데 저런 자식이 공무원인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로비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로비를 해서 살아남고 나자마자 그것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특검이. 남아 있어요. 겁박을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자식 보내서 죽어도 제대로 진상규명조차 못하는데 쟤는 정말 힘이 있어서, 여사님 끼고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하고 같이 알아서 그것도 의혹이라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지.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할래, 너? 밝혀지면 책임 다 짓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게 상식적인 국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자기 집도 아닌데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그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기 집도 아닌데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임선근이 육군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월권이 돼 직권남용은 아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반적 상식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화를 내는데 그건 진짜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지금 나가서 저기 마음대로 막 지금 신호기하고 상관없이 막 제가 나가서 저 차 보고 막 일로 가라고 막 시켜서 교통사가 나도 저는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있어요. 지금 보면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그게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처벌받아요. 전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함부로 사고 났다고 해서 수신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 논리로 보면 권한이 없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교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은 원래 그런데 이 논리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여령, 비열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해서 상식적으로는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법이요.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이 양승태나 임성근과 같은 사례가 모든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요. 이걸 믿고 까불었다고 하면 또 우리 난리 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북경찰청의 어저께 그 결정은 윤석열이 가이드라인을 줬던 거고요. 그럼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한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10개월 만에 나온 경찰청의 경북경찰청의 결정이 나오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어제와 오늘 24시간 만에 전부 다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2월 달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경북경찰청장이 됐어요. 왜 그 사람을 썼겠어요? 2월 달에 하필이면 왜 보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거를 입증을 해봐. 임성근.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이 임성근의 후악무치한 얼굴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읽어드릴게요. 임성근이 작전 투입 지연을 칠착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방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취지래요. 마사지야 다. 경찰에. 아니 생각해봐. 이걸 이렇게 들었는데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라는 걸 어떻게 알아들어? 어? 우리가 뭐 텔레파시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저기 궁예의 관심법. 수포를 해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을 통해서 꼼꼼한 수색을 강조한 것일 뿐이래. 그 비가 와서 물살이 그냥 구비치는데 거기서 수포를 찔러보라고 해놓고 이거는 그냥 꼼꼼한 수색을 강조한 거래. 이걸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마사지해준다. 브리핑 미흡, 복장 착용 미흡, 경례 미흡 등의 작전체도 지적도 군대 기간 관련 사안으로 사단장의 지시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래. 아니 세상에. 물에 내려가서 사람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옷 제대로 입어라라고 하는 게 할 말입니까?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를 갖다 지원해주고 그거 신고 들어가라 그랬대. 그 가슴 장화가 상급부대인 작전사령부가 가슴 장화를 준비한 상황들에 비춰보면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가슴 장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입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거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안 들어왔는데 저걸 왜 입습니까? 이거를 입고 그러면 수변가를 걸어가라고 지시한 거라고 누가 판단을 해요, 대대장들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찰이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걸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여러분. 저거 신기니까 구명조끼를 입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걸 신기니까 구명조끼를 입을 수가 없지, 이 인간들아. 그리고 빨간색 조끼를 위에다가 입혀놓고 이걸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에 빨간색 티가 안 보이니까 입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티가 안 보이니까 가슴 장화 착용 지시가 수중 수색 지시는 아니야? 이럴 때 서울시는 최상병 일주기 분향소를 물놀이 때문에 못하게 할 거라고. 꼼꼼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럴 때는 팀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잘 맞아. 이런 나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기억을 못하게. 여러분. 추모를 하는 의미는 기억하고 쌓여져 있는 한을 추모함으로써 풀어주기 위한 건데 기억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기억 자체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속에서 화병이 나고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단체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귀한 자식들을 죽인 놈들이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게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6.25 때 사람만이 학살한 놈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고 심지어 국민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올라가죠. 일제시대 때 동족을 착취하고 심지어 징용이나 위안부 피해를 입혔던 징용 피해나 위안부 피해를 입혔던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한 자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유신 독재 때, 전두환 독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렇게 죽어가게 했던 고문하고 했던 놈들이 다 승진하고 다 호의호식하고 심지어는 나와서도 한 잔씩 다 해먹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